1, 2, 3, GO!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바로 게임을 체크해보죠! 가보시죠! 기현이! 이걸 내도 돼요? 그럼요! 5등 해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전쟁에 9.5가 나온 전쟁이 있어요 기현 일단은 기현이가 가장 쎄니까 어어어 8, 4, 5점 8, 4, 5점 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기 아래요 97점 몇 점이죠? 기현이?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저는 기기를 잠깐만 잡아주세요. 기계 뿌실라니까 워어었 점점 타임못 찍 verm". 앉아주셔도 되요 그냥 바로찾게 孤cu polic인ors 네가 지금 어디 셨는지 알아요? 여긴 셨어 여기 깨졌어요 깨져 그럼 아무렇지 않게 노릇 슛으로 한번 망쳐 왜 너롇? 누룩, 누룩, 누룩 한 번 해. 아, 잠깐만, 잠깐만. 토크야, 토크. 아, 잠깐만, 잠깐만! 둘이 계세요, 둘이 계세요, 둘이 계세요. 아, 오케이. 벌칙이 뭐예요, 벌칙이 뭐예요? 벌칙은 딱밤 한 대씩 맞고, 딱밤 한 대씩 맞고, 기어내는 탄도 더 맞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잡아주세요. 저도 필살기로 갑니다. 오케이. 아, 나 이거 약해. 내급대는 맞고, 기어내는 탄도 더 맞기. 오케이. 아, 진짜 이쁘다. 몇 점이야? 825점, 나 진짜 825점 어떻게 넘어야돼? 할 수 있어요, 주현 씨. You can do it. 다악! 아유, 아유. 끝났다, 끝났다. 아유, 오세요. 머리 안 나갈게요, 오세요. 제가 주현이를 잡고 있어요, 그냥. 죄인을 토박하라. 한 달씩 때리자. 아니, 잠깐만, 한 명씩 때리면 안 돼. 기현이 형한테 한 대만. 기현이 형한테 한 대만. 아니, 한 대만, 한 대만. 아, 오케이. 아, 진짜 머리 아플 수 있어. 기현이 형한테 한 대만. 진짜 어렵다. 정수리로 좀 그러니까 정수리나 머리 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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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더 내내 주세요. 아, 지금 땀이 차 있어? 오케이, 내내 주세요. 다 차요. 다 차요. 오케이, 웃어, 웃어. 방송. 방송? 방송. 방송. 아, 너무 재밌었고, 오늘.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 점실만 아픈 게임. 네. 지금까지. 몬스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from the ship. 네. 네. 감사합니다.